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폼페이의 몰락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. 2인부터 4인까지 할 수 있고요. 폼페이 배수비호 화산으로 인해서 없어진 폼페이 도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. 이 게임이 그 상황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화산 모형도 굉장히 인상적인 게임이지요. 이 게임은 다른 것은 어렵지 않은데 여기 처음에 초기 배치하는 게 조금 헷갈려서 그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크게 보면 이 카드를 이용해서 내 주민을 배치하고 두 번째부터는 탈출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여기 자기 주민이에요. 주민인데 2인일 때는 36개, 3인일 때는 30개, 4인일 때는 25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. 자기 앞에 두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카드. 카드를 4장씩 7더미를 만들어 둡니다. 4장씩 7더미를 만들어 두시고요. 그 다음에 남은 더미하고 오맨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는데요. 이 카드는 나중에 이 카드를 뽑으면 다른 플레이어의 주민을 여기 화산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. 상대방을 하나 없앨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AD79라고 하는 이게 나오면 배수비효 화산이 폭발하게 되겠죠. 일단은 이거 두 가지를 섞습니다. 섞어서 이 위에다가 이거를 올려 놓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4장씩 모아둔 더미 중에 이미의 두 더미를 이렇게 올립니다. 이렇게 올려요. 자 그러면 남은 더미가 5개죠. 그러면 여기 5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씩 손에 들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손에 4장씩 가지고 시작하라 하겠죠. 자 4인의 경우에는 한 더미가 남을 것이고요. 3인의 경우에는 두 더미가 남겠죠. 남은 거는 치우시면 됩니다. 이렇게 치우고 플레이 하시면 되고요. 자 그 다음에 혹시 이 AD79라고 하는 이 카드가 한 장 더 있으시면 이 덱의 맨 아래 15장을 빼서 얘랑 같이 섞습니다. 얘는 이 두 번째, 첫 번째 AD79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화산 폭발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 두 번째 얘가 나오면은 비로소 화산 용암이 분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두 장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고요. 한 장만 있을 경우에는 이 AD79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 여기 덱에서 맨 아래 15장과 섞어서 밑에 넣으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AD79라는 카드가 두 장 들어가 있습니다. 쭉 뽑다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기 시작하면은 용암이 분출돼서 용암에 쏟아져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. 자 그럼 이 덱을 여기 옆에 두시고요.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. 자 그러면 자신의 턴에 할 수 있는 것이 간단해요. 자 배치하는 겁니다. 아무 조짐도 모르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여기 마을에 모여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. 최대한 자신의 주민들을 많이 올려 놓으면 좋겠고요. 여기 출구들이 다 있어요. 출구 사방에 출구가 있는데요. 이 출구 쪽에 배치하시는 게 조금 유리하겠죠. 가능하면. 자 카드를 보시면 턴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카드를 내려놓고요. 그 해당되는 곳에 자신의 주민을 올려 놓습니다. 그 다음에 카드를 한 장 가져와요. 그게 끝이에요. 간단하죠? 자 그럼 카드를 보시면요. 여기 10이라고 써 있는 거는요. 건물의 번호예요. 건물 번호고요. 여기는 갈색. 10번이면 여기 앞에 있는 거네요. 여기에 놓으라는 거고요. 밑에 있는 것은 이 건물이 몇 개나 있는지를 뜻합니다. 아 다섯 개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나는 이 카드 한 장을 내려놓고 여기에다가 빈 칸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올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한 장 가져오시면 되요.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. 자 그래서 최대한 많이 올려놓으면 좋은데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이게 약간 릴레이티브라고 해서 연계되는 게 나오는데 만약에 5번이 어디 있나요? 아 여기 있네요. 영상 찍을 때는 항상 이렇게 눌더라구요. 고양이가 이상하네요. 자 만약에 제가 5번을 내려놨어요. 5번을 내려놓았는데 이미 두 사람이 와 있어요. 그러면은 두 개를 더 놓을 수가 있습니다. 자 제가 5번 카드를 딱 내려놨는데 여기에 이미 두 사람이 와 있었다. 그러면 저는 보라색 칸에다가 보라색 칸이나 여기 중립 칸이 있어요. 중립 건물에다가 놓을 수 있습니다. 그럼 다른 보라색 건물이나 아니면은 중립 칸에다가도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게 릴레이티브예요.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놓았는데 또 있다고 또 놓아지는 건 아니고요. 한 번만 이렇게 연계 작용을 해서 놓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최대한 많은 곳에 들어가면 좋겠죠.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가면은 이 릴레이티브가 많이 일어나서 많이 올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.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올려놓습니다. 그래서 자기 카드를 쭉 가져가고 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자신의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올려놓는 거예요. 배치가 다 되겠죠. 자 이렇게 배치를 하다가 아까 그랬었죠. 오맨 카드가 나오면 쭉 하다가 아까 오맨이라고 하는 카드가 나오면 상대방 주민을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. 집어넣으면 되겠고요. 자 그 다음에 쭉 하다가 아까 AD79라고 써있는거 이게 첫번째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두번째가 나왔다. 두번째가 나오면요. 카드는 다 버리고요. 이제 카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. 아 그 전에 만약에 내가 이 카드를 내려놓는데 다 그 색깔을 다 차지해서 내려놓을 데가 없다. 그럼 조커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요걸 내려놓으면 아무데나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. 그것만 까먹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조커로 작동되는 것은 아무 색깔이나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. 대신 릴레이티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네요. 연계작용은 일어나지 않고 이미 꽉 찬 색깔을 내려놨을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데나 내려놓을 수 있다.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 두번째 이 AD79가 여기서 같으면 두번째 요거를 딱 펼친 경우에는 이제부터 두번째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. 카드는 필요가 없습니다. 이제 사람을 다 배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화산을 폭발을 일으킨 이 사람 왼쪽부터 시작을 합니다. 이 사람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. 이 사람은 좀 안 좋은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왼쪽 사람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요. 뭘 하느냐 첫번째 화산 타일을 뽑을 수 있습니다. 이 사람부터 자 이렇게 일단은 쭉 하는데요. 일단은 여섯 개를 깔고 시작합니다. 일단은 아까 AD79 뽑은 사람은 왼쪽부터 해서 여섯 개를 먼저 깔고 할 거에요. 자 여섯 개를 깔고 자 표시를 보시면은 여기 표식이 있죠. 마커가 있는데요. 이 마커가 있는 곳부터 일단 화산이 용암이 나옵니다. 이렇게 놓으시고 이 다음부터는 면이 이어지게 놓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. 자 두번째 여기서 발생했네요. 두번째 세번째 걷고 셋이 일어나네요. 여기 네번째 자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에는 면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놓으면 되겠고요.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놓으시고요. 여섯 개 먼저 놓으신 다음에 아까 AD79 뽑은 왼쪽 사람부터 뽑습니다. 자 여기 자 그래서 이 사람부터 뽑고요. 뽑고서 배치합니다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말을 자신의 사람들을 두 명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. 자 두 명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요. 이동시키는 방법은요. 여기에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. 사람이 만약에 세 명이 있었다. 그러면은 세 칸 갈 수 있습니다. 세 칸 대각선으로는 안 되고요. 세 칸 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한 칸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. 여기 아예 문 밖으로 나가야 이 사람이 살아난 거고요. 점수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현재 사람이 그 칸에 몇 명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달라진다. 라는 점 아주 그냥 여기서 조마조마합니다. 뒤에서는 막 용암 따라오고 여기서는 도망가야 되고 하는 점 이렇게 되고요. 자 또는 또 한 가지는요.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을 두 번 움직여도 되고요. 만약에 움직이려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저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. 이렇게 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얘를 쉽게 말하면 여기에 제가 빨간색 이 말이라고 생각하면요. 한 칸을 움직였어요. 원래는 얘를 못 움직이는데 한 칸 움직였죠. 그 다음에 처음에 움직일 때 한 칸만 한 개만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 둘 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암 타일 하나 꺼내고 네 사람 두 명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서 이렇게 쭉 나가면 됩니다. 하지만 쭉 이렇게 용암 타일이 놓여져서 아웃되는 경우도 있지만 둘러싸여서 둘러싸여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웃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가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다가 타일을 다 놓으면 끝나겠죠.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구해낸 사람이 이깁니다. 만약에 똑같을 경우에는 화산에 있는 마커를 딱 보아서 여기 화산에 들어간 사람이 적으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. 자 그래서 이 폼베이에 몰락 이라고 하는 게임은 처음에 자신의 사람 배치하고 두 번째 AD79가 두 번째 나오면 용암 타일 놓고 사람 이동시키고 해서 많이 탈출시키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처음에 카드 섞는 거 그것만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배치할 때 그 규칙만 아시면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자 폼페이에 몰락 테마는 좀 슬프고 좀 무섭지만 게임성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폼페이에 몰락 간단 설명이었습니다. 자 모두 즐거운 부르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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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